예, 반갑습니다. 보궐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까, 야권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내놓을까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정치적 메시지, 보궐선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 형식을 비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주의 정치는 잘못한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다. 선거는 잘못한 정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여당인 현 정권을 심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가 왜 생겼느냐. 서울과 부산. 전직 시장들의 성범죄 때문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그 내용이나 시점, 메신저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이 메시지, 내용은 그렇게 색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보궐선거가 이번 주 금토 사전투표가 이루어지죠. 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메시지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달라진다. 남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대해서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의미를 규정을 했습니다. 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임종석이는 계속해서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박원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호소인이라고 이름을 했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박영선 선거캠프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고민정은 또 어제 서울을 지켜야 한다면서 시민을 잡고 통곡을 하기도 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오구돈의 변호를 맡았던 정재승 변호사. 정재승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죠. 이 정재승 변호사를 캠프의 핵심이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가 또 취소를 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지켜보셨다.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투표하면 바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 세력의 잘못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 이번 보궐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말을 뒤집어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현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현 정권의 부당함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는 게 윤석열의 주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석열은 기자가 야권 후보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지금은. 한 시민으로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퇴임한 뒤에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그 100살이 넘은 원로 철학자죠. 김영석 교수를 만난 데 이어서 또 전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종찬 의원도 만난 적이 있죠. 그 김영석 교수와의 만남 그 사진은 김영석 교수의 허락을 얻어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두 사람 다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또 재미있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윤석열이 누구를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집에서 계속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김영석 교수와의 그 사진을 공개를 하기로 하고 공개된 모습 앞으로 많은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어떤 형태로 정치에 입문을 하느냐? 누구와 정치를 하느냐?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접근하고 있고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야권에서 야당 후보가 이기게 되면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야권이 재편될 것입니다. 거기에 윤석열이 주역으로 참여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데 윤석열은 좀 더 색다른 방법, 정말 지금의 정치권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정치에 접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정치가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그렇게 위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데 너무 치중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론 정치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서 각종 음모를 꾸미는 듯한 공작을 꾸미는 듯한 그런 은행, 그런 걸 해오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게 국민들로부터 배측을 받아왔거든요. 요즘 말로 좀 쿨한 이런 행태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기존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건가? 그걸 가장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석 교수와 만난 사진이 나왔는데 윤석열이 앞으로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20대 청년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이랬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선거는 잘못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을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기보다는 핵심을 잘 짚어냅니다. 맞습니다. 선거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 선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선거가 열리잖아.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 잘못했잖아. 그럼 책임을 물어야죠. 아주 쿨합니다. 이렇게 20대를 한번 만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영석 교수를 만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김영석 교수가 100살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100살이 넘은 분도 만나고 이제 갓 선거를 투표를 하게 되는 만 18세, 18세 청년도 한번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월요일인 만큼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공동 여론조사 한 것인데 서울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55%, 박영선 30%, 25%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48%, 김영춘 26%, 2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 부산에서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4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직접 지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형태일까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윤석열의 보궐선거 지원 메시지가 터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투표로서 꼭 투표를 해서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이 정권이 잘못한 것을 용인한 꼴이 된다. 윤석열의 메시지는 강력하고 간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